니치가 장대가 조금 더 길어가지고 다 다...수의 적을 상대할때는 그래그래 3대3이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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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3 대스매치야 야 너 오른쪽 먼저 가 너 한명씩 붙게 좋아 내가 먼저 간다 아니 한명씩 가는거 아니었어? 어디가시나 자... 으아... 으 아아아아아아아함ittleㅡ YES 으흐흐흐 Curtis 슈... 으으으... 빨리 빨리 와라 아 대방패드는 애들 무서운데 버프를 하시나요? 렉이야 뭐야 이거 렉이야 렉이야 저거 한 세 번 쳐야 뚫릴려나? 대방패 뒤잡을라 그러죠 저거 뒤잡을라구 아 짜증나네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어 기분 나뻐 기분 다음 놈 이리 안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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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던진다 뭐야 와 렉봐 엄청난 렉이 엄청난 렉이 존재합니다 아 아 걸렸어 이거봐 이렇게 당하면 기분이 드럽게 나빠요 너도 걸렸지 이 새키야 너도 기분 나쁘지 너도 기분 나쁘지 아 저거 던지는거 뭐라고 할 순 없는거지 던지는걸 뭐라고 할 순 없지 자식아 자식아 이봐 어디서 지금 패딩질을 하려고 자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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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와 버프하지마 인마 그냥 맨몸으로 해 맨몸으로 어 자식아 좋아 떨리는건가 자아 아이구오오오오호호호호호호호 이거 들어갔으면 끝났는데 아이 아이씨 저거 패닝되는 방패지? 중형방패같은데? 어 중형방패 같거든? 니가 그렇게 자라나? 어? 아 사이드로 돌기만 하고 이... 야 이거 하루종일 걸릴 것 같은데? 어떻게 좀 저기 극단의 조치를 좀 치하자 어? 낚여꾼 아이고 우리 게임공개 저게 발차기 한 방에 가드가 얼마가 벗겨지는지 모르겠어 지금 하고 한 방을 때려야 되는 건지 어차피 거의 서로 한방인데 미안하다 음아 잘가라 수고했다 그지 캐릭으로 레벨업 안하고 너무 힘들었어 이번엔 개발릴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장기전인데 서로 공격만 유도하기 때문에 너무 장기전이야 진짜 빈틈 만 진짜 빈틈 만 노려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패릭 유도하고 막 찌르고 그치 이 야 1076 빠졌는데 피가 그렇거면 너 피 1400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076 빠졌는데 피가 3분의 1 남았으면 1500 가까이 되는 건데 1400 넘는 것 같은데 내가 1500이 좀 안 되거든 미안하다 우마 미안하다 자 어 너도 조그만 방패 들었네 아 조그만 방패는 그거용인가 디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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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스테미나 말리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아 찌르기였냐? 나 이제 패릭 못해 마나 다 써서 그냥 싸워야돼 만화물약을 못먹지 아 만화물약도 없고 어차피 이제 이 자세는 못씁니다 아 미안하다 야 아 미안하다 가드가 풀릴지를 몰랐다 수고수고 방패를 한번 들어볼까 비번 걸면 있어요? 아 아 아 아 아 아 본캐 와 본캐 왜 여기서 한번 만회를 아 48때 아직 전화 안해봤는데 주말이잖아요 원래 일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전화하면 제일 짜증나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직장상사한테 전화오잖아 미쳐버린다니까 진짜 얼마나 싫은데 그런짓하면 안돼요 그냥 전화벨소리에 김과장님 이렇게 뜨면 막 그냥 아이고 아이고 손님 뚝땡이가 뭐 두명이야 어 계획대로 아이고 캐릭터 아 일루가자 자 오케이 오케이 이게 1댈이야 발광을 하는구나 약 최대한 많이 먹어봐 먹어봐 최대한 많이 먹어봐 거기 가면 개 있다? 아니 비겨 이 개야 거기 가면 까마귀 있다 거기 가면 까마귀 있다 아이고 어쩌나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미안하다 해냈다 얘네 다 플레이어죠 일반 유저들 저 카타나 들고 있나? 혼칼 아니면 타도 둘 중에 하나인데 아 아 걸렸어 이거 타도 패링이네 타도 같은데 ext czy 어 티 어 건물로 나랑 아니 오 아 으 으 으 아이씨 아아 들어갔는데 아 아 자식아 가라 니가 고수야? 아이씨 나도 좀 해 어 얘는 좀 세보인다 놀아보자 놀아보자 ㄷㄷ 따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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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얘는 좀.. 포스가 있어 어... 못타는 놈이 아니야 아이씨 잘 가시고요 다음에 뵈요 고승 쌍카탄 한거 보니 귀신백인가 아닌데 그냥 타도하고 혼칼하고 같이 들었나 리치가 둘이 비슷해 보이네요 칼이 그룹이 전문인데 그룹이 전문인데 약간 방어가 좀 단단한 타입이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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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이씨 코스 오 창잡이네 갑시다 창잡이는 리치가 나보다 좀 더 길죠 창 Veterans 창 Ecu 창 창 창 어 쟤 피통 많네 아이고 잘 가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12승 했나? 13승 했나 총? 아 10승은 넘었는데 총 아까 6연승하고 1패한 다음에 다시 4승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판인가 세판 더 있단 말이지 아 지금 6연승이네 지금 현재 6연승 10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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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뭐 손도 흔들고 인사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해 하나만 해 좀 1,2,3,3,4,4,1 너무 너무 안돼 그런 거 안 돼 너무 뻔해 수법이 너무 안 돼 가